오늘도 지난 밤부터 오전까지 내린 눈으로 곳곳에 도로는 눈으로 덮이는 등 운전하는 데 어려움 겪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처럼 시카고에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차량 관리 특별히 신경 쓰게 되는데요. 겨울철 차량 관리 노하우를 H&I의 오토 김윤재 대표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우정 PD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H&I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오면 특별한 차량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눈이 많이 올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 타이어입니다. 타이어에 있는 드레드 양이 얼마나 정도 남아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운전하시는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타이어 표면을 보게 되면 마모 환계선이라고 있습니다. 타이어 골과 골 사이에 이렇게 가로로 팁이 나 있어요. 그 골 사이에. 그 마모 환계선이 돌출되게 되면 사실상 타이어를 교환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타이어 골이 깊어야만 타이어 자체가 이렇게 도로를 꽉 쥐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게끔. 근데 이 타이어 드레드가 많이 없게 되면 차가 슬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우기도 여름 우기 때도 그렇지만 특히 겨울에 요즘 많이 왔을 때는 타이어 드레드 양, 잣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타이어 중에서도 교환하신지 좀 오래된 그런 타이어들. 드레드는 많이 남아있는데 타이어 교환하신지 한 5년 이상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타이어를 아마 교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타이어도 오무에요. 오무가 연식이 오래되게 되면 이게 탈격성이 주로 듭니다. 그렇게 되면 타이어 드레드 양이 많이 남아있다. 손 치더라도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교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말고도 겨울철에 중요한 건 특히 눈이 많이 올 때는 일단 와이퍼 브러쉬 와이퍼 작동 그 다음에 와이퍼 브러쉬 앳 우리가 흔히 여기서 파는 게 파란색 색깔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는데 파란색은 마이너스 파란 와이투로 25도까지 되죠. 그런데 실제로 25도 안 되어도 얼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겨울철에는요. 왜냐하면 실제 마이너스 25도로 그래도 맞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자동차에서 느끼는 실제 온도가 더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와시어 플루이드도 얼어버립니다. 그럼 제일 중요할 때 쓰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을 놓으시기 전에 파란색 저기 윈셀드 플루이드보다는 빨간색에 가까운 그거는 마이너스 35도까지 아마 이렇게 끌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걸로 교환하시는 게 좋고요. 그 말고는 특별한 거는 없을 수 없네요. 그 두 개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그 빨간색 그 워셔 는 그냥 워셔 플루이드 그냥 어디 뭐 특별하게 가서 사는 건가요? 아니요. 그 월마트나 일반 자동차 용품점에 가면 와시어 플루이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노멀한 게 마이너스 25도 파란색 파란색이죠. 색깔로 구분하기 쉽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분홍색 또는 빨간색 마이너스 35도까지 떨어져도 얼지 않는 제품들이 있어요. 바깥에 차량들 주차하시는 분들은 TV 마이너스 35도 그 열어도 뭡니까 떨어져도 얼지 않는 거면 하여튼 그런 걸로 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파란색 워셔 플루이드는 쉽게 얼어버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눈이 올 때 혹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아 딱히 그런 거 없어요. 아 딱히 그런 게 없어요. 네. 딱히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자동차 기술이 발전되고 오빌리 드라이브 기술이 발전되고 타이어도 스노우 타이어로 이븐 더 스노우 타이어로 이렇게 교체를 한 단순 치더라도 이 자연의 힘에서는 무능력해집니다. 그래서 들수록 천천히 운행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천천히 과속하지 않고 그 다음에 웬만해서는 저기 눈이 많이 올 때는 특별한 사유 연유가 되지 않는 한은 운행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눈길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으면 뭔가 이렇게 뭐 뭐지 그냥 돌에 걸린 것처럼 약간 좀 미끄러지면서 우둘투둘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브레이크가 뚝뚝뚝뚝뚝뚝뚝하죠. 뚝뚝뚝뚝뚝하고 그게 왜 그런 건지 그거는 이제 ABS가 작동되는 겁니다. 앤티록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작동하냐면 우리가 브레이크 밟았을 때 타이어 그립이 노면하고 딱 마주쳐가지고 이렇게 제동이 돼야 돼요. 근데 눈길에서는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면서 타이어 표정량이 틀려집니다. 그러면 ABS 마주로 해서 그걸 읽어요. 그래서 1초에 뭐 한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수십 번에서 수백 번 운전자의 우동하는 상관없이 브레이킹을 합니다. 잡아줘요. 이렇게 위압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차를 빨리 서게끔 빨리 스탑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향력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핸들을 트는 곳으로 차가 갈 수 있게끔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ABS가 작동한다 해서 차가 빨리 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운전자가 우단한 대로 핸들 트는 대로 차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ABS 작동하는 거예요. 그건 정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게 비정상인 거죠. 저는 막 좀 무서워가지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위약함을 느껴요. 운전자는 막 덕덕덕덕득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본인한테는 안전한 거고 심리적으로도요. 만약에 ABS 작동하게 되면 운전자가 좀 더 긴장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ABS 모듈 ABS 작동한다는 건 그만큼 운행 조건이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자도 그걸 인식할 수 있게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안전운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답변이 됐습니까? 네. 답변이 됐습니다. 저 말고 또 다른 거 없을 거예요? 아 지금 이게 약간 좀 이게 좀 이게 질문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뒤 이게 차량 뒤가 뒷유리를 제가 좀 잘 청소를 안 해서 그런지 가끔씩 이렇게 운전할 때 뭐 눈을 털어도 뒤를 잘 안 털고 가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좀 더 열심히 청소를 해야겠죠? 아 지금 안 보인다는 게 눈 때문에 눈 때문에 아 눈 때문에 그러면 우리 차이는 디프로스트 기능을 작동시킵니까? 네. 뒷유리 열선이라고 그래요. 네. 열선. 작동시키면 그 열선에 맞게끔 이렇게 눈이 녹아요 안 녹아요? 열선에 맞게 녹긴 하는데 그게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한 한 5분? 가까이는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5분 뒤에 눈이 다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그 열선에 따라서만 녹아요. 그럼 그건 정상이에요. 아 정상이에요. 그 이외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실내 내에 유리를 잘 안 닦아주게 되면 포킹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부열되게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흐릿하게 보이죠. 그거는 본인이 뒷유리를 안쪽 면을 깨끗이 닦아주면 포킹은 없어지는데 뭐 뒷유리 열선 작동시켰는데 그게 작동 잘 된다. 그러면 뭐 나머지는 볼 별일은 없는 거죠. 기능적으로 일단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또 다른 질문 나 이런 걸 좋아합니다. 질문했을 때 제가 답변해주는 거 창의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아 이게 디프러스트 디프러스트 기능이 되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특히 뭐 이제 막 암유리 같은 거 얼음 이렇게 막 촥 이렇게 돼 있을 때 차 키고서 차가 디프러스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차가 엔진이 열이 올라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앞쪽 디프러스트는 그래요. 앞쪽 디프러스트 기능은 엔진 온도가 올라야만 작동을 합니다. 왜냐면 시터 바람을 이용해서 둔과 얼음을 녹이는 거거든요. 근데 뒤쪽에는 디프러스트는 시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자동차 전기를 열로 변화시켜서 그 열 에너지로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유리를 보게 되면 하얀색 아 하얀색이란다. 톤들이 쭉쭉쭉 그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전기를 흘러보내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눈을 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앞쪽은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바깥에 너무 춥다. 그래서 엔진을 시동 걸었을 때 공개전 걸어도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오밍을 시켜야만 앞쪽은 눈이 흘러내리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이쪽은 그것도 눈을 얼마나 많이 치웠던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통은 한 10분 내로 디프러스트가 먹어야죠. 눈이 다 치워져 있다는 점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쪽하고 뒤쪽하고 좀 틀려요. 앞쪽은 차량 시팅 차량에 있는 앤티 프리즈를 가열시킨 힘으로 이렇게 불로 해가지고 녹이는 거고 뒤쪽은 전기적인 힘을 열 에너지로 바꿔서 이렇게 녹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약간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앞유리를 좀 빨리 녹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건 없어요. 아 그건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차가 움직이면 엔진 열이 올라가는 거죠? 차가 움직여야지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여야지 좀 더 빨리 올라가나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죠. 부활을 많이 받으니까 엔진 그런데 이제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오히려 반대가 돼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불어오는 맞바람이잖아요. 그게 너무 춥다 보면 이런 경우 보셨어요? 엔진 온도 저 계기판에 온도매도 있죠? 네. 신용 걸고 이게 한 3분의 반 정도 거의 가까이 왔을 때 밖에는 너무 추워요. 차를 움직이잖아요? 네. 시팅을 틀어요? 네. 그러면 온도 게이지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는데요. 내려갑니다. 내려가야겠죠? 당연히. 중간적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시팅을 틀게 되면 블로우펜이 불잖아요. 그 블로우펜이 자동차에 있는 엔터프레이즈 과열된 엔터프레이즈 그 열을 이렇게 빼가지고 실내로 불어넣기 때문에 온도매다가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중간역으로. 그 뒤에 좀 더 운행하다 보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추울 때는 일단 시동불고 공회전을 충분히 시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만히. 5분 10분. 그렇죠. 5분 10분. 그렇게 난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올율드라이브나 투율드라이브 눈길에는 올율드라이브 흘리는 다 안전하죠. 하지만 여기는 눈을 잘 치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좋긴 좋겠지만 이렇게 눈 잘 치우는 곳에서는 효용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좋긴 좋아요. 올율드라이브가. 확실하죠. 그렇죠? 대신에 기름은 많이 먹겠죠? 그렇죠? 타이어도 많이 먹을 테고 4개가 동시에 다 다를 테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야. 투율드라이브가 유지비가 훨씬 더 싼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투율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 안 한다는 전제적 권화에 계속 타잖아요. 그럼 전륜윌 그러니까 전륜구동이라 치고 앞쪽 타이어 두 개가 먼저 달아요. 뒤쪽 타이어 두 개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올율드라이브는 달는 양이 비슷하겠죠. 왜냐하면 앞뒤로 동력을 똑같이 50대 50으로 배분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차는 앞쪽이 70이면 뒤쪽이 30 80이면 뒤쪽이 20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거든요. 그래도 뒤쪽도 같이 구동되다 보니까 달는 양이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구동을 다 하니까 연비가 떨어질 테고요. 연비가 떨어질 테고요. 그만큼 저기 뒤쪽 타이어도 같이 구동시켜줘야 되니까 프로펠러 샤프트 트랜스퍼 케이스 디프렌셜 이런 구동교통들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가격도 비쌀 테고 그렇죠. 자동차도 더 무거워질 테고 장난점이 있어요. 미우는 날 누르는 날 미끄러지지 않을 테지만 이런 식으로 장난점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도로가 잘 바뀌어있고 눈이 잘 쉬워지는 곳에서는 효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게 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K-컬쳐 오늘 우리는 BTS의 8개의 트로피를 11개의